뷰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앱이 유료 앱이다 보니까 구매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었는데요. 제 채널 구독자분들은 파이널 거 사용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총알바지 겸 해가지고 일단 미리 한번 사보고 한번 사용을 해보고 어떤 느낌이고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유용한지 알려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화 콘텐츠 크리에이터 남시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파이널 컷에서 쓸 수가 있는 자동 자막 플러그인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드리고 제가 한번 테스트해보는 리뷰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이런 자막 작업 같은 경우에는 단순 반복 작업이다 보니까 일일이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동 자막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인공지능이라든지 어떤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자동 자막을 넣을 수가 있으면은 자막 작업을 굉장히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많이 선호가 되고 브루 같은 전문 프로그램도 있고 실제로 이제 프리미어에도 이런 기능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에도 이 프리미어 자동 자막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른 데에는 다 있는데 파이널 컷에만 지금까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애플에서 원래는 이런 기능을 넣어줘야 되는데 아직 안 넣어줬으니까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개인이 파이널 컷 안에서 인 앱 안에서 쓸 수 있는 자동 자막 프로그램을 만든 게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네 이 플러그인 이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캡션 레이터 포 파이널 컷이라고 하는 플러그인입니다. 앱 스토어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가격은 2만 5천 원입니다. 근데 개인 개발자가 만든 앱이기 때문에 저한테 협찬이나 이런 게 들어온 거는 없고요. 제가 테스트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내돈내산으로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한번 사면 계속 쓸 수가 있으니까 성능이 좀 괜찮다고 하면은 충분히 본전 뽑을 수 있을 만한 이런 계획이 나올 수가 있고요. 만약에 구매를 했는데 원하는 만큼 어떤 자연어처리나 이런 게 좀 안 좋다라고 하면은 2만 5천 원을 그냥 날리게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대신 한번 돈을 날릴 각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앱 스토어에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은 파이널 컷 안에 여기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기 밑에 캡션 레이터라고 하는 이 인 앱 플러그인이 추가가 됩니다. 네 처음에 이 설치되고 나서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작업해 주면 되는데요. 제가 이제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올라온 리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플러그인이 한국어 자연어 처리를 얼마나 좀 잘 해주는지 를 지금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여기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 여기 시리 있지 않습니까? 이 시리를 제가 항상 꺼놓고 사용을 했었거든요. 시리를 안 쓰기 때문에 꺼놨었는데 시리를 이제 꺼두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오류가 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앱을 쓰실 분들은 이 시리를 일단 활성화를 해주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바로 테스트 해볼게요. 자 일단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찍은 영상인데요. 뷰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앱이 이제 유료 앱이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 영상입니다. 자 이 영상을 제가 이제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 공유 버튼에서 캡션레이터를 선택을 해가지고 클릭을 하면은 이런 공유 버튼이 나오거든요. 네 여기에서 다음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오디오 파일을 출력해가지고 분석해주는 과정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 이게 프로세싱이라고 나와가지고 저희가 처리하는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고 조금 기다려주면은 완료가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캡션 버튼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스타일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네 여러가지 뭐 커스텀도 만들 수가 있고 한데 저는 여기 있는 그 핀자라고 하는 캡션을 한번 테스트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속성을 열면은 그 다양한 속성들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뭐 한국어로 언어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 한국어로 자연어 처리를 하려고 하면 여기 있는 한국어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케이스는 그대로 두면 되고 빌트인 효과, 애니메이션 효과 넣을지 빌트아웃 효과 넣을지 그리고 3D 효과 넣을지 말지 결정하시고 폰트 컬러, 그 다음에 아웃라인 컬러 아웃라인 두께 결정할 수가 있고요. 폰트도 여기에서 결정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결정 안 해도 일단 자막을 먼저 추가해 놓고 파이널 컷 안에서 바로 폰트를 수정해 주면 되니까 바로 결정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네 그리고 여기 타이틀로 가가지고 여기를 이제 잘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 타이틀에서 내가 자막을 만들 때 파이널 컷 안에는 타이틀로 자막을 넣을 수가 있고 캡션으로 넣을 수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어떤 식으로 할지 여기서 결정해 주면 되는데 일단은 두 가지 다를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워드 개수는 최소치는 0으로 잡고요. 최대치는 한 7마디에서 8마디 정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두면 될 것 같고 캡션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로 한번 잡아 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되면 여기 밑에 있는 제너레이터를 눌러 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보관함으로 가져오게끔 창이 뜨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 편집하고 있는 이 라이브러리 안에 넣어야 되니까 선택을 해 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벤트가 생기면서 프로젝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더블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캡션 요소 있고요. 그리고 타이틀 요소 있고 아래쪽에 갭클립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를 이제 다시 아까 그 프로젝트로 옮기려고 하면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커맨드 C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고 그리고 한 칸 뒤로 간 다음에 제일 앞부분에 플레이헤드 위치시킨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면은 딱 맞게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한국어 자연어 처리가 얼마나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뷰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앱이 이제 유료 앱이다 보니까 구매하는 것을 이제 망설이고 있었는데요. 제 채널 구독자분들은 파이널 거 사용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총알바지 겸 해가지고 일단 미리 한번 사보고 한번 사용을 해보고 어떤 느낌이고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유용한지 알려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개인 개발자가 만든 이 플러그인 치고는 그리고 한국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국어 자연어 처리가 굉장히 성능이 좀 준수하다 훌륭하다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이제 완벽하게 되진 않고 뭐 프리미어나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어떤 브루 같은 서비스보다는 조금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프리미어는 일단 가격이 비싸죠. 그리고 브루는 무료 프로그램이긴 하지만은 영상을 출력해서 다시 거기에서 또 작업해야 되는 렌더링을 두 번 걸어야 되는 단점이 있는데 파이널 컷 안에서 하게 되면 바로바로 작업할 수가 있으니까 훨씬 편리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여기 자막을 하나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폰트나 이런 것들을 원하는 대로 설정해주고 크기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아래쪽으로 내려 볼 건데요. 저는 온스크린에서 작업하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Y축을 이용해서 잡아주고 자 그러면 하나를 우리가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 나머지도 다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는 사실은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편집해서 뭐 속성 붙여넣기 하고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한 번 만들고 우리가 나중에 계속 쓰기 위해서 자막 스타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 자막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타일이 있거든요. 이 스타일은 예전에 제 유튜브 채널에서 그 활용 방법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 스타일을 누르시고 모든 포맷 및 모양 속성 저장 이거를 선택하신 다음에 테스트 3번으로 할게요. 그리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든 이 자막에 대한 스타일이 지금 그 스타일로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막들을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스타일을 누른 다음에 우리가 지정한 스타일을 선택을 해주면 디자인이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여기 편집에서 속성 붙여넣기 들어가신 다음에 이 속성 붙여넣기에서 위치 값을 그냥 붙여넣어주면 바로 이렇게 똑같은 스타일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자막을 파이널 컷 안에서 편리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거 타이틀은 이렇게 하고 캡션 요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다음에 복사해서 원하는 구역에서 붙여넣어주면 그 캡션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뭐 그 자막 파일도 출력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걸로 하시면 되는데 오탄한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특정 부분만 조금 이렇게 손봐주면은 전체 자막 작업을 일일이 다 타이핑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원하는 요소를 더 편리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5,000원 투자 지금 했잖아요. 그래서 25,000원 투자해서 지금 사용을 해보는데 생각보다 성능이 굉장히 훌륭하다. 그리고 한국어 자연어 처리가 지금 사실은 완벽한 게 아닙니다. 지금 테스트 중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훨씬 좋기 때문에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이런 플러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플러그인들은 앱스토어에서 나와 있으니까 처음에 한 번만 구매하면 계속 무료로 쓸 수 있어갖고 제 생각에는 한 번 정도 이런 자막 작업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걸 한 번 사셔갖고 한 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앱스토어에 있는 캡션 레이터 포 파이널 컷 플러그인 한 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거 한 번 참고하셔서 한 번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